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 홀던 펍에서 게임을 하던 일담과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돈을 환전해주지 않는다며 업주를 감금하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골목 안으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이어 구급차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건물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도박장에 친구가 감금되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곳은 일반 회사들이 들어선 평범한 건물 지하 1층이었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홀던 펍을 운영하던 2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 홀던 참가자 11명 등 총 1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홀던 참가자들은 약 6천만 원을 A씨에게 선입금한 뒤 칩으로 바꿨는데 A씨가 돈을 임의로 사용해버려 환전을 못하게 되자 갈등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 3명은 A씨를 홀던 펍을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돼 특수감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월입니다.